나의 단점 5가지, 나의 단점 5가지를 쭉쭉쭉 거기서 1분 안에 정리할 수 있다 하시는군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장점과 단점은 제가 방금 얘기한지 잘 웃는다. 좋아요. 근데, 옆에 붙이 작았어요. 옆에 붙이 작아요. 뒤로 붙이 작아요. 장점은 아니에요. 물론, 나만의 장점이란 게 어디 있어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, 장점이라는 건